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 298평 토지 매매 신바람 시골집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집하고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오늘의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대지 262평 도로지분 36평 총 298평입니다. 계곡이 있습니다. 관심있고 사시고싶은 분 연락주세요. 관심있고 사시고싶은 분 연락주세요. 토지의 매매가격과 땅주인 연락처는 지파고나 네이버밴드를 이용하여 주세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골집매매플랫폼 http.com www.htt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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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ttp.com